남념 먹는 입. 어 근데 희준아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왔어. 희준아 이거 뭐야? 하하하 웃는 입이 똑같아. 웃는 입. 희준이 이거 갖고 있는 거 여기 있지? 이거 봐라. 코가 똑같아. 여기 코, 희준이 코, 애기 코 똑같은 거야. 그치 희준아? 그리고 희준아 봐봐. 소리를 듣는 귀도 여기 있어요. 귀, 귀. 어 여기 귀가 똑같은 거야. 희준아 좀 무서운데. 이거 봐라? 이게 꼭 두 개가 있는 눈이야. 세상을 보는 눈. 그럼 희준아 선생님하고 여기 한번 붙여볼까? 어 우리 한소리는 눈이 없다. 그치? 희준아 눈 어디다 붙일까? 희준이 눈 어딨어? 희준이 눈 어딨어? 희준이 눈 어딨어? 희준이 눈? 희준이 눈 여기 있지? 희준이 눈 어딨어? 희준이 눈 어딨지? 어 이것도 신기하지? 희준이 눈이야. 그래서 선생님이 눈을 붙여줄게.